본 영상에서는 어떤 시기열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기열 자료가 스테이셔너리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 XT가 자기의 과거나 아니면 과거의 잔차들로 구성된 이런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애쓰기만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과거이고 반대쪽이 미래라고 봤을 때 우리가 T에 있다면 이것을 T 플러스 X까지 한번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S만큼 프로세스를 당겼을 경우에 우리가 ET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점점점점 없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주 먼 과거가 있고 우리가 미래로 계속 나아갈 경우에 우리가 현재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래로 나갈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과거 T 마이너스 예를 들면 P만큼 이쪽에서 이 데이터가 우리 미래로 미치는 영향이 T 플러스 S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먼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정의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포멀라이즈를 한다 그러면 XT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을 S만큼 미래로 옮겼을 경우에 먼 과거에 걸려있는 이 코이피션트가 0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식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Vector Auto Regression 1 프로세스로 일단 트랜지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것은 지금 AR2 프로세스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프로세스에 X1과 X2가 있을 텐데 XT와 XT-1을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T보다 하나 적은 걸 T-1보다 하나 적은 걸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을 지금 Vector랑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간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든지 ARP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X에 T, X에 T-1 해서 X에 T-P-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Vector Auto Regression 1 프로세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한 예로서 AR2를 들었고 ARP, 어떤 피해에서든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Vector Notation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이것을 이제 XT 플러스 S 프로세스라고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X에 T 플러스 S 마이너스 1 프로세스라고 놓게 되고 이 앞에 있는 코이피션트를 F에 S 플러스 1만큼 배수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차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 것을 10-6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ARP 프로세스를 ARP 프로세스를 Vector Auto Regression 1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돼서 Vector AR1 프로세스로 바꾼 것을 이 Vector AR1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감마의 T 플러스 1이 XT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잔차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과거로 감마의 T를 감마의 T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이렇게 쭉 풀어서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가졌던 감마의 T 플러스 1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냐면 감마의 T 플러스 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라는 시점에서 S만큼 미래로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T 시점에 감마로 표시를 하자면 감마에 T 시점에 매트릭스를 놓고 대신에 그 앞에 계수 매트릭스를 PSI를 S만큼 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잔차를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는 T 플러스 S 기수에 있으니까 그 해당 기수에 있는 잔차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잔차들도 전부 영향을 주는데 거기서 T 플러스 S에서 하나만큼 과거로 가는 것은 이 PSI A만큼 영향을 주지만 아주 먼 과거로 가서 T 플러스 1기에 있을 때는 PSI의 S 마이너스 원 만큼을 승을 한 것만큼의 영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먼 과거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T 플러스 S라는 기수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먼 과거라고 하면 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PSI S 마이너스 1 승수에 관련된 데이터가 그것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것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T 플러스 1기 데이터가 T 플러스 S기에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로 바꿔놓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 PSI를 S만큼 혹은 S 마이너스 1만큼 여러 번 승수를 했을 때 이것이 0으로 가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stationery 프로세스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지금 이 AL2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것을 Vector Auto Regression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이 볼드체로 쓴 X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 행렬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레그는 X의 T 플러스 S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AR2 프로세스에 AR2 프로세스에 S 플러스 T기에 있는 데이터를 Vector Auto Regression 1으로 표시를 한 것이 지금 B 다시 5 다시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의 예에서 10 다시 6의 예에서 우리가 먼 과거에 있는 데이터 자료에서 우리가 현재 자료는 이것이고 먼 과거의 자료가 이것이니까 이것이 서로 영향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것이 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여러 번을 승수를 하더라도 0으로 가려면 이 X라는 Coefficient Matrix 자체가 0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예를 똑같이 여기 적용하자면 여기서는 Fmatrix가 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Fmatrix가 0으로 가는데 Fmatrix가 어떤 원서들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Auto Regression 모형을 Vector Auto Regression으로 만들면서 이 개수 행렬들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개수 행렬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오리지널 프로세스가 만약에 X, T가 한 번에 레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레그 그 다음에 잔차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 Vector Auto Regression의 Coefficient는 반드시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은 이렇게 Coefficient들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대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0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0이나 1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 값으로 매트릭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려면 여기 있는 Coefficient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T 만약에 과거에 있는 잔차항에 두 번 예를 들면 F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을 곱하게 되죠. 그럼 F를 제곱을 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과거에 있는 잔차항과 관련된 개수가 관심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와 링크가 돼 있는 Coefficient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잔차에 있는 벡터는 이게 되니까 아주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의 기수만큼 앞으로 나갔을 때 현재의 잔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지금 이것에 의해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3번만큼 나갔을 때 현재 잔차와의 영향은 이것을 3번 곱한 것만큼을 해서 그것을 잔차랑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개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맨 앞에 있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F라는 매트릭스를 전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금 F라는 매트릭스는 개수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트릭스의 전체를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맨 앞에 있는 이 요소만 가지고 이것이 2배, 3배, 4배가 제곱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잔차랑 곱해지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0으로 가고 0으로 갈 수 있다면 잔차 2T가 X의 T 플러스 S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 원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1보다 작으면 알파의 원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여러 번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0으로 가까워지니까 알파의 원에 제곱 N승을 했을 경우 이게 점점점 N이 커질수록 0에 수렴을 하게 되니까 2T가 X, T 플러스 S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일단은 eigenvalue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그의 eigenvalue가 이것이라면 eigenvalue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매트릭스 A가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벡터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λ을 곱하고 X를 곱했을 때 이것이 eigenvalue λ이고 이것이 eigen벡터 X죠. 즉 A라는 매트릭스가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 eigenvalue λ와 eigen벡터 X가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결론적으로 B-5-3의 식을 가지고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지면 eigenvalu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매트릭스 A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λ을 미지수로 놓고 A라는 매트릭스 λ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게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것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게 0이다 라고 식을 놓고 풀게 되면 λ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λ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B-5-3의 식을 앞으로 증명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증명을 일단 하게 되면 더 이상 증명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 식을 놓고 0이라고 놓고 풀게 되면 그 사이에서 λ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것의 eigenvalue를 이 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eigenvalue와 eigenvector라면 xvector와 λ라는 상수가 eigenvector와 eigenvalue라면 A에 관한 이 식이 성립을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invert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양변에 양변에 invert를 곱하게 돼서 여기 여기 양변에 곱하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x는 0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x가 만약에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igenvector가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igenvector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거에 성립을 한다고 하면 이 inversion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결론을 뭘 내렸습니까? eigenvector가 0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eigenvector가 0이 아닌 벡터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이 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0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invert가 되면 안 되겠죠. a- lambda의 i에 이게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lambda의 i가 singular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이것의 determinant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증명 없이 활용해서 여기서 lambd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igenvalue lambd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proposition b-5-1에서 우리가 take home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matrix a가 주어지면 그의 eigenvalue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b-5-3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matrix를 decomposition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spectral decomposition theorem 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어떤 f라는 matri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여러 번 그것을 일단 첫 번째로 spectral decomposition theorem 에 의하면 어떤 matri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matrix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spectral decomposition theorem 이고 이렇게 decompose 를 할 경우에 그럼 t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matrix는 무엇이냐 f라는 matrix가 주어졌을 때 f matrix에 eigenvector x와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f라는 matrix가 주어졌을 때 eigenvector를 양변에 곱하고 그 다음에 eigenvalue 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eigenvalue가 되고 lambda가 eigenvalue가 되고 여기 eigenvector가 되겠죠. 그러면 이 lambda1과 lambda2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eigenvalue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eigenvalue를 대강요소로 가지고 있는 matrix가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어떤 matrix가 곱해질 텐데 그 특성은 뭐냐면 예를 들면 1, 2, 3, 4가 t가 되게 되면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transpose 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transpose 를 했을 경우에 A, B 놓고 C랑 D를 놨을 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A의 원, 원 A의 원, 투 A의 투, 원 A의 투, 투 라는 게 있을 때 A의 원, 투 와 A의 투, 원 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성질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 F라는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해 보겠습니다. 한 번 곱해 보겠습니다. F를 두 번 제곱을 하게 되면 T와 T-1 되고 여기서 또 T와 T-1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T와 이렇게 되고 T-1 그 다음에 T T-1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로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와 제곱에 T-1 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이 가운데 값만 계속 제곱 3승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곁에 붙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F라는 계수 행렬을 지금 I번 제곱을 하게 되고 그걸 왜 I번 제곱을 하게 되죠? 우리가 X의 T 플러스 S가 이 T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조사를 하려면 여기서 F를 S만큼 곱하고 2의 T만큼 곱한 것이 T 플러스 S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F를 S번만큼 여러 번 제곱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뭐만 이제 앞으로 보면 된다? 제곱을 했을 때 3승을 했을 때 F의 여러 제곱성이 됐을 때 형태나 값의 변화를 보게 되려면 앞으로는 뭐의 변화가 보게 된다? 이 안에 있는 eigenvalue 로 이루어진 이것들을 여러 번 제곱 했을 때 행태만 보게 되고 이것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λ1의 제곱 λ2의 제곱 0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꺽쇠를 세 번 제곱을 해보면 똑같이 λ1의 3승 λ2의 3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2t가 x의 t 플러스 s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려면 우리는 f를 s만큼 더한 이 매트릭스 행태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비렌스 스테이셔널 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f11 f12 이렇게 됐을 때 f11 이 0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되면 f라는 매트릭스를 s만큼 승응을 했을 경우에 f를 s만큼 승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t라는 벡터가 붙고 이 앞에 s만큼 곱하고 t-3 되기 때문에 이 f을 s승만큼 한 매트릭스의 원서별로 변화를 보려면 이 변화를 보면 되고 그러면 t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던지 간에 여기 있는 요소들 중에 이것이 지금 λ1 0 0 λ2 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번 n승하면 여기 n승 n승 이렇게 붙으니까 fs 형태를 알려고 fs승 만큼의 행태를 알려고 하면 이 행태를 알면 되고 이 행태를 알려면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 행태를 알면 되고 이것을 여러 번 곱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λ2 n승 만큼의 원소들을 가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λ2는 무엇입니까? f라는 매트릭스의 eigenvalue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f라는 매트릭스의 f라는 매트릭스의 eigenvalue를 찾아서 찾아서 그 각각의 eigenvalue가 1보다 작게 되면 절대값이 그렇게 되면 여러 번 곱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게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eigenvalue가 0으로 가면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가 0으로 갈 것이고 그 매트릭스가 0으로 가면 f의 i가 0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et가 xt 플러스 s에 미치는 영향이 0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떤 프로세스 xt가 구해졌을 때 그 프로세스가 스테이셔널이 한지 안 한지를 스테이셔널이 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스텝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프로세스를 vector auto regression 1으로 바꿔줍니다. 왜 바꿔주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x의 t가 x의 t 마이너스 1 x의 t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예를 들면 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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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간마의 t 마이너스 1 여기에 x의 나오고 잔차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vector auto regression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매트릭스 개수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 코이피션트 매트릭스 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이 오리지널 프로세스를 vector auto regression 1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 행렬을 일단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증명했던 프로포지션 b-5-1 에 의해서 b-5-3 식을 이용을 하면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eigenvalue 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수 행렬을 구했기 때문에 개수 행렬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 행렬을 만약에 f라고 한다고 치면 이 개수 행렬에 관련된 eigenvalue 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프로포지션 b-5-1 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확인할 것은 무엇만 확인하면 된다? 그 각각의 eigenvalue 들이 전부다 1 보다 절대값이 작은 지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1 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그 프로세스 xt가 covariance station 이다. 즉 무슨 얘기하면 s 프로세스가 아주 먼 미래로 갔을 경우에 그것과 현재 잔차랑은 관련이 없어진다. 그것이 현재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